태웅아 우리 이거 먹자. 야 뭘 또 먹어. 그래 그 뭐가 먹고 싶니? 이거 이거 뽀글뽀글 거리는 거야. 나 이거 사줘. 사이다? 사이다 먹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. 이거 왜 안 넣어? 이거 동전 먹은 거야? 야 이제 자판기까지나 해 건드네. 야 내가 니 뽕이냐? 내가 니 뽕이냐? 큰일 났다. 이거라도 써라. 나도 미호 씨도 있는데 돈 없으면 곤란할 거 아니야. 고맙다 병수야. 나 연타로 되게 쪽팔렸는데. 역시 너밖에 없다. 야 느끼한게 왜 이래. 그럼 나도 미호 씨한테 정식으로 인사해야지. 아니 저 지금은 안돼. 너 알바 있다며? 얼른 가 얼른. 아 좀만 입고 싶다 이거냐. 그럼 인사는 다음에 하자. 미호 씨 다음에 또 봬요. 간다. 어 가. 왜? 너 지금 쟤한테 나 궁이 오라고 그랬어? 쟨 니 정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병수는 내 친구다. 내 친구는 건들지마. 아니 그런거 아니고. 이름. 너 내 이름이 미호라고 했잖아. 이, 이름? 그래.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이름도 없다고 해놓고. 왜 내 이름을 미호라고 그랬어? 그야. 널 자꾸 미호시라고 부르다 보니까. 그게 이름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냥 이름이라고 친거지. 그냥 그렇다 친거야? 그래. 너 사람 닮고 싶다며. 그럼 이름이 있어야지. 미호. 아 발음도 이쁘고. 너의 정체성도 담고 있고. 이름으로 딱이네. 미호. 어? 그럼 내 이름이 미호야? 그래. 뭐 이름이 별거냐. 부르면 그게 이름인거지. 이제부터 니 이름 미호라고 부를게. 니가 내 이름 미호라고 그러는건 너무 좋다. 그래. 그래. 그럼 미호씨. 내 친구 병사한테는 무섭게 하면 안된다. 어. 진짜 니 친구는 안 건드려. 너 사이다 뽀글거린다고 좋다 그랬지. 너 이거 마셔보면 진짜 깜짝 놀랄거다. 자. 우와. 자. 아이고. 자. 얼른 마셔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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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그대로 먹어줘야돼. 자. 자. 얼른 마셔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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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사실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뭐 적당히 예뻐해, 사람 같은데 내가 그게 잘 안돼. 나 인간 닫고 싶어 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너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라는 거야.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. 이심바에바보다 높이 뛰지. 강호동보다 많이 먹지. 너는 진짜 특별해. 와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네가 나 잡아먹지만 않으면 나는 너처럼 특별한 존재랑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. 어 나도 안 잡아먹어 정말. 그럼 우리 친구 할래? 친구? 그래 친구. 나 사람도 아닌데 친구 할 수 있어? 왜 못해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지. 나라도 초월하고 인정도 초월하는 게 우정이야. 외계인 이티. 초능력 둘리도 다 친구인데 내 친구 구미호는 왜 못하겠니? 걔네들은 어떻게 친구하는데? 그게 이렇게 하고 호이 호이 하면 친구 되는 거야. 호이 호이? 자 대박 호이 호이. 호이 호이. 우리 이제 친구 된 거야. 어 나 너랑 친구 되는 거 너무 좋다. 호이 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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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 튀어나올라 그래. 너는 내 친구니까 한 번 또 봐줄래? 네 꼬리? 빨리 나가자. 내가 보여줄게. 꼬리가 금들금들 튀어나올라 그래. 아 못 참겠다. 나가자. 저기. 저 난 아직 거기까진 마음의 준비가. 응 이비 한 번 경험도 있으면서 뭘 그래. 이제 우리 사이에 익숙해져야지. 우리 정식으로 꼬리도 활짝 펴고 호이 호이도 한 판 더 하자. 달빛이 좋아. 아 참 이비호 씨. 살살 천천히. 날 좀 배려해줘. 눈 떠. 눈 떠. 융아. 우리 아침이니까 소 먹자. 융아. 우리 점심이니까 소 먹자. 또 소? 그래 소 먹자. 다시 먹으려면 깨끗이 닦아야겠다. 융아. 우리 저녁이니까. 음. 닭 먹자. 소 먹자. 봐봐. 오늘 여기 소 잡았대. 미호야. 오늘은 소 안 돼. 어? 아침 점심 좀. 소 소 소. 그놈이 소 타령이지. 안 돼. 오늘은 소 안 돼. 닭 먹어 닭. 한 번. 조심하세요. 오늘 소 먹자. 왜 그래? 물 큰 물을 지나가는 게 싫어 아 너 물 무섭다 그랬지? 구슬이 없어서 나는 웃는 표정이 무섭다며 구슬 여기 있으니까 지나갈 동안만 좀 참아 응 응 눈물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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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커플이 뭐야? 왜? 사람들이 우리 보고 커플이래 누가 그런 야단 맞을 소리래? 응 응 별로 좋은 거 아니구나 아 덥다 좀 떨어져 응 아우 아우 되게 덥다 아우 오늘 같은 날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맑은 날 비가 오려면 내가 울어야 되는데 뭐? 맑은 날 오는 비를 여우비라고 하는 건 내가 울면 내가 울면 오는 비라 그런 거야 여우비? 어디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너 너도 울어? 응 슬프면 나도 눈물이 나 맑은 날 비가 오면 내가 슬퍼서 우는 거야 응 그럼 슬플 때 기상청에 연락 좀 해줘 우산 준비하기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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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아깝다. 에휴, 아깝다. 에휴, 에휴, 속상해. 에휴, 속상해. 분하다, 분해. 분하다, 분해. 됐다 그래, 퇴퇴퇴. 뿡이다, 뿡뿡뿡. 뿡이다, 뿡뿡뿡. 에라이, 이거나, 먹어라. 에라이, 이거나, 먹어라. 뭐야? 이거 어떻게 해? 웅아, 벽이 벗어졌어. 어, 만지지 마. 이거 어쩌지? 누가 와. 물에다가, 이렇게 씻고. 요거를, 요 위에 자를 거야. 자, 나 갖고 있어. 그냥 먹는 거 아니고. 아, 맛있다. 하아, 씨. 자, 이렇게 하고. 위, 아래야. 위로, 아래로. 위로, 아래로. 위로, 아래로. 이렇게, 이렇게. 위, 이렇듯. 자, 물을 가지고. 으음. 음. 음. 파이팅. 야, 먹는 거 아니라고. 아, 맛있다. 하아. 자, 이걸로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닦고. 요거나 요걸로 씻고 나오는 거야. 응. 야, 먹는 거 아니라니까. 맛있어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음. 맛있다. 자, 손 대봐.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맛있다. 쟤 왜 그만 좀 먹어. 아! 아가씨 혼자 한우 갈비 10인분을 드셨네. 여기 고기에서 산냄새가 나서 더 맛있어. 아가씨가 한우 맛을 안해, 응? 연하고 야들야들해서 맛있죠. 지리산 총정하무예요. 근데 계산하실 돈은 있죠? 돈 없는데. 인간답게 먹었으니까 인간답게 값을 치룰거야. 닦자. 됐지? 아가씨.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 없어? 난 아직 소속을 만들 수 없어.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뽀그릉으로 먹어야 되는데. 내가 너를 때려서 뽀그릉으로 토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인간답게 해결할래. 아 역시 있네. 약했다. 아휴. 봤어? 너희들도 인간답게 해결해야겠다.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마. 나 구미용고 티 안내고 인간인척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진짜 인간이 되면 더 좋을거야. 그때는 나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거야. 그게 대웅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. 대웅아. 짝도 됐는데.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거. 하게 해줄래? 어차피 짝 났는데. 못할게 뭐있냐? 뭐가 오십니? 수건은 왜 둘렀어? 수건은 왜 둘렀어? 얼굴에 모두 칠했네. 절 받으십시오. 그만. 뭐하려는건지 감은 잡았는데. 이건 안돼.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. 계속하게 해줘. 안돼. 구술 때문에 얼결에 남자친구 됐다고. 은근슬쩍 신랑 만들려고 하는거냐? 구미호가 진짜 염초끼 짝이 없어. 어이가 짝하고 야단을 때린다. 아휴. 이건 꼭 하고 넘어갈라 그랬는데. 아쉽다. 웅아. 그럼 우리 짝짓기나 하자. 뭐? 나 지금 뭐 잘못 들은거 같은데. 뭘 하자고? 짝짓기. 그렇게 좋아? 아 참. 아 참. 하하하. 구미호랑 짝짓기라느니. 구술을 토하겠어. 그게 그런다고 나올거 같아? 이제 백일동안 절대 못배. 그동안 넌 내꺼야. 비교 belonged to the house. 킁킁이 마시아. 비교식. 그래 좋아. 해보자. 니가 원하는게. 이런거야? 아니 난 보통은 장난친거야 함부로 장난치지마 미안해 보통 여자라면 이러는게 정상이다 그래 좋아 해보자 니가 원하는게 이런거야? 미호야 이러지마 장난친거야 그런게 어딨어 장난친거라니까 미안해 좀 놔봐 좀 놔 사람이 구미호한테 장난치고 있어 에휴 좋다 말았네 나도 백일 후면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린 연애가 아니고 계약을 시작한거야 난 구슬이 필요해서 넌 여기 있고 싶어서 필요해서 서로 같이 지내게 됐지만 인간과 구미호에 넘을 수 없는 선은 서로 잘 지켜주자 알았어 니가 싫다고 그런건 아무것도 안할게 에휴 그럼 그렇게 날 잡아먹을 것 같은 눈으로는 쳐다보지마 내가 너 잡아먹을 것 같이 보여? 이상하다? 요즘엔 그런 생각 안했네 요즘엔? 아 너무 졸립다 이대로 자면 안되지 왜? 나 피곤한데 짚고 넘어가야겠어 난 다 알아야겠어 너 너 나 먹고싶었던적 있지? 아휴 아니 왜 그런걸 묻고 그래 한 번이라도 와 대웅이 참 맛있겠다 그런적 없어? 넌 구미호인데 본능이 앞서다보면 실수할수도 있잖아 말 안할래 다 이해할테니까 말해봐 그런적 있어? 없어? 딱? 한 번? 딱 한 번? 사실은 두 번 두 번이나? 왜? 다 이해한다고 했잖아 이런걸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어 차라리 안 묻고 안 듣는게 나을 뻔했어 우리 서로 거리를 좀 두자 응 지금은 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아 괜히 말했어 울어? 응 안 지워줘 이게 안 지워줘 너 그거 뭘로 그렸어? 이거 야 유성매직으로 얼굴에 그린거야? 나는 그냥 빨간 물건인줄 알고 봐봐 얼굴 좀 들어봐 응 아휴 무슨 구미호가 이렇게 뜰뜰하냐 방법을 찾아보자 야 야 답변이 많네 너처럼 뜰뜰한 사람들이 좀 많나보다 어? 그럼 나 사람 같은 짓 한거야? 어? 물파스? 물파스? 오우 시원하다 가만히 써봐 가만히 써봐 오 지워진다 자 구우미호씨를 위한 초특급 슈퍼 킹사이즈 닭다리 닭다리 와 진짜 큰 고기다 자 미호야 고기 받아 어? 미호야 괜찮아? 미호야 왜 별로야? 진짜 고기가 아니라서 실망했어? 아니 너무 좋아서 꼬리가 아니라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다음엔 이 소갈비 인형도 한번 찾아볼게 야 그거 무릎 뜯으면 안돼 솜 튀어나와 먹는 신용은 해줘야지 와 이만한 닭다리를 가진 닭이면 짚지만 하겠다 이만한거지 아유 그런 닭이 한 말 있으면 그냥 내 살림은 그냥 쫙 펼텐데 아쉽다 이 여기서는 말이야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 열심히 듣기만 하면 돼 아 그냥 듣기만 하면 돼? 그렇지 그리고 가끔 교수님이 누가 한번 얘기해보겠나 물어보잖아 절대로 눈이 마주쳐서 간대 알았어 우선 그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 거기 학생 뭔가? 손들어 학생 뭐냐고 뭔가? 파리야 아 아 별걸 더 궁금해하네 역시 대웅이 말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되는구나 아 밖에서 기다려야겠다